오늘 21대 총선의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저도 어 집에 오니까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아까 너무 긴장하고 박았구요 아까 너무 긴장하고 박았고 지금 집에 오니까 좀 긴장이 풀리는데 21대 총선은 되게 의미가 있는 총선 이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 4년 차가 이제 들어가는 그 그런 마당에 정권의 중간 평가성이 있었구요 특히 이번 선거가 중요했던 것은 외신이 엄청나게 주목을 했어요 그 외신이 주목했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역 뿐만 아니라 저런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 평가에서 직권 여당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면 요 외국 정상들이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무시하고 그런게 없는 거예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권 2년 남았다 그래서 어 그 다음 대통령과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외신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욱 더 신뢰를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더욱 더 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도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자 그러면 만약에 그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바닥을 치고 있고 어 별 볼일 없고 어 뭐 국민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 라고 하면 외신들도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이나 외교를 할 때도 굉장히 무시하는데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서 어 이제 트럼프나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이 멘붕이 왔을 것이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사실상 이번에 총선에 개입을 했잖아요 일본이 작년에 경제 도발은요 경제 침략은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경제 폭망 프레임을 씌워 갖고 이번 총선에서 어 외구들의 본진인 일본의 아베가 사실상 이번 4.15 총선에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어 그 우리나라 외신들 자기네들의 우군인 조중동과 함께 일본의 본진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 정말 이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 갖고 문재인 정부를 망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총선 결과는 누구보다도 가장 예의주시했던 게 저는 아베 정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베가 어떤 지금 출장소에 나가 있는 조중동이나 미래통곡당 애들을 보면서 어 굉장히 질책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이제 저희가 아직 남아 있는 게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상으로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그 다음에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 어 그게 올라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이제 칼자루를 주게 된 것이죠 어떤 어 저는 이제 검경 검찰개혁은 완전한 검찰개혁을 우리나라에서 이룰 이룰라 그러면요 완전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버리는 검찰은 기소만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룰라 그러면 검찰은 이제는 기소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완전한 분리를 아마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취진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언론개혁 이었죠 언론은 알아서 강한 자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종편이 패간 즉 tv 조성과 채널A 는 역사 속에 퇴장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tv 조성과 채널A의 논조가 완전 친정부적인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방송통식법이나 미디어법 날치기 했던 것들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특히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목이 늘어남이로써 이제 채널A와 tv 조성은 종편 재심사에서 불허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종편을 사실상 경계하고 겁을 내고 했지만 더 이상 종편이 아무리 떠들어내고 종편이 공작을 하고 조중동이 날조된 기사를 써도 이제는 그런 날조된 기사들을 민주시민들이 섞고 있지 않는다 오히려 조중동의 기사를 반대로 해석하고 조중동의 프레임을 먼저 짚는 언론보다 국민들이 언론을 감시하는 체계가 됐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기사를 정보를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 이제는 조중동이라는 언론은 국민들에게 기사를 검증받는 집단이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중동의 영향력은 미미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개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개혁을 했다는데 진짜 중요한 건 사법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죄를 짓고 갚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보석으로 나오고 그러나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은 법의 엄중한 잣대에 늘 구속당하고 이제는 사법개혁에 있어서 법 간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대법관 임명이나 대법원장 임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재소장 임명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법관들을 임명을 할 수 있고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까먹으면 안 되죠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한패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개혁은 정말 손 봐야 됩니다 현재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이 결국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키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종편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TV조선과 채널A는 반드시 재승인을 부러워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에서 발목을 국회에서 발목 잡던 개혁 입법들이 일사천리하게 통과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어떤 2020년 4월 15일은 국민들이 100년 동안에 묵혀놨던 제2의 박민특위의 법정의 미래통합당을 심판했고 지긋지긋한 100년의 친일의 역사전쟁을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는 대통령을 촛불 국민들이 선출을 했고 그 촛불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했고요 그 지방선거를 이어서 이제는 국회도 이제는 입법기관도 국민들이 바꾸는 정말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바꿨죠 지방권력에 변화를 줬죠 국회의 입법권력에 변화를 줘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정말 국민의 끝까지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드는 게 우리의 국민의 몫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간다고 해도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응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해서 조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저 자유한국당보다 낫잖아요 저 미래통합당보다 낫잖아요 어디서 민주당을 비교를 합니까 반드시 우리 민주 진영은요 끝까지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민주 진영의 큰 기둥처럼 남으셔서 민주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 진영이 흔들릴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그의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민주 정은 다시 대동단결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촛불의 완성이 2020년 4월 15일 날 써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은요 전 가장 생각나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 심의 중심에는 바로 노무현 정신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보내지 못했던 많은 수백만의 국민들이 그 한을 품고 2020년 4월 15일에 심판만 기다리고 정말 간절한 선거를 한 결과가 오늘의 압승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더 국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겼으니 한 걸음 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더 뒤에서 밀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선거가 끝난 후 당선시킨 후 늘 국민들은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하면서 뒷짐지고 뒤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아닌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국민들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삼위일체가 돼서 저 적폐세력들과 끝까지 대한민국의 개혁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더 가열차게 2년 동안 더욱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저들이 발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꿨을 뿐이죠 왜 우리는 언론이 말을 듣지 않고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또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오만에 가득한 집단이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 그들은 그 무엇도 반성하지 않고 친박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공정권을 가지고 TK 지역을 휩쓸었으며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과나 정치쇼에 불과한 무릎 꿇는 그런 퍼포먼스밖에 안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대한민국에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보수의 탈을 쓴 매국 행위를 중단을 하고 국민 스스로들이 자유한국당의 심판을 내린 이상 자유한국당은 정당을 해산을 하고 본인들이 국회의석 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코로나19 시대 이후의 변화는 새로운 보수 진영의 재편성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진보정치가 아닌 확고한 민족주의와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보수 정치의 기틀을 민주당이 만들고 매국 정당은 역사 속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정권이 20년, 30년 집권함으로써 진보정당이 스스로들이 일깨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진짜 보수 정당과 진보정당의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오늘의 기쁨 저도 실감나지 않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기쁜 하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더 가열차게 방심하지 말고 뒷짐 지지 말고 더욱 더 앞에 나서서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저 적폐사력들과 끊임없이 쌓여야 됩니다 국회의 의석만 있다고 국민들의 관심이 뒷전이면 적폐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쵸? 너무나 큰 교훈이 있잖아요 당선만 시켜놓고 뒷짐지는 국민이 되지 말고 당선 시켜놓고 더욱 더 일 잘할 수 있게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뒷받아 줄 때 진정한 국회의 의석수를 실감할 수 있는 날들이 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국회의 도움 마저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남은 인연이 우리는 행복한 국민으로 남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년 동안 받았던 고마움을 나머지 2년은 우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드리는 선물이 21대 총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시작합시다 레임더검든 대통령 우리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내고 대통령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